안녕하세요. 탑트레이더스 라일리입니다. 제가 어제 어그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놀라신 분들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30일 화요일 오늘의 돈 될 뉴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갭이 살짝 떨어져서 좀 회복하려고 두 번의 시도를 하고 실패했다가 막판에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시초가를 회복하지는 못하고 끝나는 그런 흐름, 모합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첫 번째 뉴스입니다. 비자 카드 결제에 암호화폐 사용한다. 비트코인이 4% 급등. 계속해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뭔가를 결제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네오이저 홀딩스 다날이 있습니다. 다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며칠째 은봉인 거죠. 한 일주일 넘게 은봉을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갭을 살짝 띄웠다가 또 내려온 상태에 여기서 반등 나오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 네오이저 홀딩스 우리기술투자 이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주들은 아침에 갭을 띄우고 내려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침 시초가 매매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거 어제 이제 보여드렸던 뉴스랑 비슷한데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윤석열 40.5%입니다. 어제도 제가 아침에 50%가 넘은 물론 서울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 기사를 보여드리고 오늘 어제도 이제 윤석열 주가 많이 움직였죠. 오늘도 이제 요새 장이 장이 안 좋고 애매하다 보니까 계속 대선주로 뭔가 눈이 쏠리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푸른저축은행, 성보화학, 그리고 웅진싱크빅 등이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웅진싱크빅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이쪽에서는 그동안 많이 올라서 그런지 요새는 새로운, 처음 들어보는 윤석열 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죠. 그래서 어제 이제 올려드린 야망이 있는 남자 메이슨이 찍은 영상에도 이제 시간 외에서 윤석열 주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여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중국 철강 생산 줄여라 한마디에 이제 겨포제 만난 한국 철강인데요. 철강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포스코가 있죠. 포스코, 그리고 현대제철, KG 동부제철 이런 제철 관련주들이 있었는데 포스코가 굉장히 오랜 시간 지지부진했었거든요. 코로나 전에도. 이게 이제 총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잘 안 움직이다가 요새는 이제 이런 시황 타가지고 실적이랑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실적이 원래 괜찮게 나왔던 회사에요. 잘 나왔었는데 주가가 그렇게 잘 안 움직이던 그런 종목이 요새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차태상으로 보면 이제 전고점까지 얼마 안 남았죠. 여기를 넘는지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대제철. 차트 모양이 비슷하죠. 아무래도 업황 자체가 비슷하다 보니까 이쪽 역시 전고점을 만나러 가는 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거의 19년도부터니까 한 3년 동안에 고점이 여기죠. 5만원. 5만원을 라운드 피규어 자리에서 한 번 실패해. 두 번 실패했는데 어떻게 될지. 우리 기관 외에는 양매수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그 다음 KG 동부제철. 동부제철 같은 경우는 앞에 있던 두 종목에 비해서 조금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이쪽도 이쪽은 이제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지면서 이쪽에서 이렇게 윗꼬리 달고 내려왔는데 이 윗꼬리는 아마도 이제 기관의 매도세가 엄청났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오래 물려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그래서 상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이런 뉴스 있죠. 시멘트 재고가 달랑 4할치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중소공사 현장이 멈추는가에 대해서 어제도 이제 시멘트 관련주가 한 번 나갔었는데 이제 박영선 오세훈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 대해서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재개발을 하겠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니까 건축주들도 괜찮을 거고 건설주 괜찮고 그 다음 이제 당연히 건설하면 시멘트 발라야 되니까 시멘트도 좋은데 이런 기사까지 뜨면서 이제 시멘트주가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구 좀 넘긴 상태에서 이쪽 올라가고 있고 외인기관 양매수 다음 한일시멘트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는 어제 요새 이제 한일시멘트가 삼표시멘트보다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쌍용양회 쌍용양회는 전일자에 오히려 더 강하게 움직이고 금요일에 세게 움직인 다음에 월요일에는 그 위에서 이런 차트가 제가 말씀드린 이쪽 차트인데 이제 이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이 가격을 지켜주는 자리에서 한번 매수해 볼 만한 포인트다. 그리고 완전 깨고 내려가면 손절하시면 되고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한일시멘트 그래서 일단 이런 차트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두 번째인데 하나는 재료고 이 재료가 단발성 테마인지 아니면 뒤에도 이게 받쳐줄 만한 뉴스가 나올 수 있는 건지 예를 들면 시멘트 이런 거는 계속해서 서울시장이 당선될 때까지 계속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런 게 있으면 한 번쯤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다음 반도체 쇼티지가 난리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중국은 중고 장비를 싹쓸이 했다. 라고 해서 중국 중고 장비에서 대표적 온 거는 러셀이 있습니다. 러셀 그 다음이 서플러스 글로벌 관련해서는 제가 찍어둔 리포트 영상도 있으니까 어펑이나 이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고 러셀 같은 경우 최근에 오른 거는 윤석일 주도 있습니다. 윤석일 주로도 엮여있죠. 러셀이 그래서 강하게 최근에 이쪽 좀 약간 지지부진한 타이밍을 넘기고 위로 올라와서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 러셀 같은 경우는 윤석일도 엮여있고 반도체 쇼티지도 엮여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로봇주도 엮여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같이 엮여있다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이 서플러스 글로벌 서플러스 글로벌은 러셀에 비해서 조금 움직임이 덜하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테마가 엮여있다 보니까 다양하게 지세를 받는 편이고 근데 러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윗꼬리 전문입니다. 윗꼬리 전문이니까 윗꼬리에서 사지 않도록 조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서플러스 글로벌 이렇게 러셀에 비해서 서플러스 글로벌 글로벌은 조금 약한 흐름 거래량도 조금 많이 없는 흐름인데 지금 자리가 나쁘진 않은 자리잖아요. 살짝 내려오면서 버티다가 남들 관심 조금 못 받고 있을 때 윗자리에서 모아오면 다시 이렇게 한번 슈팅 나오는 구간이 지금 이쪽도 내려오다가 결국 이쪽에서 시세 한번 봤기 때문에 내려오다가 뭔가 이슈가 있고 실적이 괜찮으면 내려오다가 한번씩 올라간다는 점 그리고 같이 불만한 뉴스가 포스코에서 호주 광산 투자한 거 있었죠. 그거에서 이제 배당금 대박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포스코 엠텍이 있죠.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데 이렇게 관심을 못 받으면서 버티고 있는데 더 내려가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버티는 포스코 엠텍 이쪽도 이제 광산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암튼 그게 있었는데 리튬 호수죠. 리튬 호수 관련주로 엮여있고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와 송잡는 마그나 CEO 애플카가 준비되어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마그나 CEO가 애플카 준비되어 있다. 처음에 애플카가 나왔을 때 LG전자랑 먼저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 다음 이제 현기차로 넘어간 거였잖아요. 였잖아요. 그래서 LG전자 쪽들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LG전자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첫 번째로는 LG전자고 그 이외에 LG전자 디스플레이도 갔었고 당시에 처음 시세가 나왔을 때는 LG전자, LG전자 우 그 다음에 LG디스플레이 등등 LG 관련 그룹주들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로 움직였으니까 우선은 아침에 LG전자 쪽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세를 확인하신 다음에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라일리였습니다.